치료비 많이 나왔어? 많진 않아 그래도 아빠한테 전화했어 안 아파? 괜찮아 야 장떨목 강수주 너 팔 많이 다친거야? 임대가 좀 늘어났대 너는? 나는 선이 좀 그렇대 누구야? 여기 장떨목이란 놈이 누구야? 어? 똘목이란 놈이 누구야? 제가 똘목인데요? 왜 이래요? 제 동생 왜 때려요? 왜 이래요? 궁금해? 니 동생 놈한테 물어봐 왜 싫던 애들까지 끌어들여서 폐가까지 가? 그런 적 없어요 거기 가져가온 거 조용이라고요 맞아요 떨목이가 안된다고 했는데 저 오빠가 우겼어요 저 오빠가 자기 할아버지 금 찾는다고 했다고요 아니야 기집애야 저 자식이 보물 찾는다고 처음에 얘기했잖아 그렇지만 니가 금금 가져가고 했잖아 망할 자식아 망할 자식아? 이게 감히 지금 누구한테 욕을 하는거야? 이 아줌마가 나머지 귀한 자식을 때리려고 그래요 이거 안 놔? 진짜 이 아줌마가 나 눈깔 더는 거 보고싶어? 받아버릴라 이씨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거 놔 놔 놔 이거 이런 당신 내가 가만 안 둘거야 가자 윤나야 그래 천국아 근무하는 낙σι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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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